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이민재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직장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첫째도 둘째도 워라배를 최고의 가치로 치는 직장인들이 많죠. 네 맞습니다. 이런 마음은 사실 의료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업무의 특성상 근무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죠. 특히 간호사들의 경우 높은 업무 강도는 기본 불규칙한 근무로 이직이 잦다 보니 현장을 떠나는 이들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이런 간호인력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핫 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환자 보호에는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죠. 24시간 진료가 이뤄지다 보니 간호사들 그동안 3교대 근무하면서 담당하는 환자 수도 많아서 업무 과다에 치달려 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병원 근무 간호사의 약 82%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낮과 밤 근무표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 근무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몸은 몸대로 일상은 일상대로 험난하기나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병원 근무 간호사는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상급 종합병원 기준 간호사 1명이 돌보는 환자는 16.3명이나 됩니다. 일본 7명, 미국 5.3명과 비교해 보면 배 이상 많은 구조인 거죠. 그래서 퇴사율이 그렇게 높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긴 시간 근무와 인력 부족, 높은 근무 강도 탓에 퇴사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요. 실제 대한간호협회 조사 결과 지난 2020년 신규 간호사의 14.5%가 입사 후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대 병원은 2년 안에 직장을 옮기거나 퇴사하는 간호사 비율이 60%에 달합니다. 사명감으로 버티는 것도 사실 하루 이틀이지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건 부담일 텐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어떤 대책을 내놓은 겁니까? 네 정부가 내놓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 대책은 무엇보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건강보험상의 재정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간호인력 지원 수가도 개편한 건데요. 또 경력 간호사 확보 기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해 현재 간호사 1인당 16명인 환자 수를 5명으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인력을 늘리면 3교대 근무제도에도 변화를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한쪽으로는 이렇게 채용을 늘리도록 병원에 재정을 지원하고요. 또 한쪽으로는 간호사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 다양한 근무제도 도입에 나섰습니다. 현재 3교대에서 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 시간대 이렇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번갈아 근무, 야간시간 전담 근무, 12시간씩 2교대 등으로 바꾸는 식을 추진 중입니다. 근본적으로 간호인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에 관한 대안도 마련돼 있는 건가요? 네 간호인력 확대를 위해서 입학 정원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2020년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8.0명인데요. 지난해 기준 한국은 4.94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입학 정원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규모를 결정하기로 한 겁니다. 지역균형 인재 선발제도 현행 최대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에 연 1,500여 명의 간호사 추가 배출이 기대됩니다. 네 삶과 죽음이 갈리는 의료현장에서 누구보다 분주하게 뛰는 간호사들이지만 그동안 사명감만 강요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데요. 간호사들이 마음 편히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안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키워드 이민재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